할머니와 손녀와 아들 할머니와 손녀와 아들 3대 3대 비행입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비행기가 비생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모가 이거 먼저 1번 이거 열어봐 이모 해봐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모가 제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유나가 따라오고 엄마가 내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모 여기 있잖아 응 유나가 주네 카톡 갑시다 하나 하나 둘 셋 들려요? 네 들려요 이모는 마이크를 좀 바꿔야 돼 들려요? 네 들립니다 할머니 안 무섭게 유나가 꼭 손 잡아드려요 어 지금 잡고 있어 할머니 비행이 처음이라서 할머니 비행이 처음이라서 못하실 수도 있어 할머니 해갖고 지금 기차je 해망하십시오 난 사진 찍어라 넝 너도 사진 찍으라고 저요? 제 핸드폰으로요? 동영상 찍어 동영상 알겠어, 오! 아, 아, 마이크 택시 짝 짝 짝 짝 짝 짝 짝 밖에 도시감 쳤어 안개 끼니까 우치 있네, 심해 봐 뱃뱃뱃뱃 아, 아 올라오니까 날씨가 좋네 위에서 터뜨리로 밑에 있으면 고른게 보여도 위에서 위에서 터뜨리로 위에서 터뜨리로 무서워, 엄마? 괜찮아 나 비행기 타는 기분이야 괜찮아 엄마는 겁도 많은 사람이 아들이라서 한번 타줘야겠고 참 큰 용기 내셨네 큰 용기 내셨네 어, 구름 하나 떠있다 저기 둥실둥실 얘도 둥실둥실 어, 저기 있네 유나 금요일 가방 네 지금 이제 잠시 아 하야지 유화 5단결 Mr 예Ö 의원 awards aircraft coming up from Manly, 900 feet unverified, I'll get you in shortly. 하이, 나 프리스 버터 꺼내래. 어? 아, 거 먹을 거야, 업어다운 한번 꺼서 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핑크핀도 가고 있기 때문에. 하, 차, 노베버, 스쿼크, 0-3-2-3. 1000 on time, 1500, track it on, will be for a walk. 땡큐. 갑자기 하버브릿처럼. 예오. 자, 안윤아, 이제 왼쪽으로 오피라와서 좀 있음 볼 거예요. It depends on the arrivals and departures out of Sydney, I'll let you know. Thank you, 반갑습니다, 안윤아. United 2795, turn right heading 070, and climb level 280. 미안해. 안윤아, 안윤아, turn right heading 030. OK, 봐주지, 이모, 이모, 여길 봐야 하죠 이모. 여길. 파파 charlie November report complete, I will be able to take you up the Parramatta River 파파 charlie November, completing Orbeez 파 charlie November, roger, track westbound for Gladesville Bridge Track westbound, Gladesville Bridge, 파파 charlie November, thank you 파토 유사야 파파 charlie November, continue tracking westbound to depart the zone via the Parramatta River Continue westbound and depart the zone via westbound, and we're looking to traffic to 파파 charlie November 여기 원래 못 가는데 갔다고 뭐라고? 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원래 이렇게 못 가요 여기는 지고요 돌아가야 돼, 폭발 스미도 오, 근데 오늘 비행기가 없어서 좋은 거네 네 금방 윤활 화장실 금방 가 이제 돌아가고 있어 1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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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VFR 좀만 Monate 1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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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 좋아지는데 날씨가 더 좋아지는데 여러분 저희 비행기 이제 앞으로 한 5분 후 목적지인 뱅스터 항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메시지 확인하시고 강력기 강력기 중견 여러분 착륙 준비하십시오 빛나시는 오줌을 조금만 더 차문됩니다 파 차라리 노베버, runway right, clear to land 클리어 to land runway right, 파 차라리 노베버 나 주차 가고 있는 것들 하나 스탭 파이 하고 있나보다 벽렅 глаза 고속에 등장 깨지않혜 조금만 기다리는 문화 후 지나가고 QV, runway left number one 10RM, 최대한 탈ining 특유공항과 하여주차 파이퍼런 홀딩포인 앨파 런웨이 와 저거는 직원용인가봐 스쿨비행기야? 콩콩콩 콩콩콩콩 응 빨리 가서 쉬 하세요 그리고 저기 안에 사람들 있으면 응 아빠도 다쳤어 됐어